암환자주 부동의 1인 갑상서암 그런데 드디어 한화생명에서 암 진단시 7천만원 갑상서 진단시 무려 7천만원까지 진단금을 주는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안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암환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암 발생 이후 생용률은 거의 60% 70%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 대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린건 갑상서암 부동의 1위가 갑상서암이죠 2위가 유방암, 3위가 대장암, 위암, 폐암순이구요 남자같은 경우는 위암이 1위, 2위가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수암 여기서 보시면 여성분들은 1위가 갑상서암이고 남성분들은 5위가 갑상서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위, 5위 같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하는 사망소 1위의 원인이 1위가 암인데요 암 종류는 무수히 많고 사망 위험도 매우 많습니다 여기 도표로 나와있는 대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암 남성공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구요 여성분들 또한 2005년에 비해서 지금 2017년 거의 다 한 2만명 이상 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5년 상대의 생존율은 암이 5년 생존율 최대의 70%까지 돌파했구요 3명에 2명 정도는 완치가 된다는 거죠 여기 도표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이제 건강보험 시사평가에서 의하면 거의 70% 지금의 2020년도 거의 10년이 지났으니깐 거의 70%가 아니고 80% 90%가 된다는 거에요 완치 생존율은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걱정인 이유가 뭘까요 첫번째는 의료비가 부담이 되요 32%가 의료비가 부담이 되서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2위가 이제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암 한 번 걸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현재 직장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여러가지 불편함인데 생활 불편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자 세번째는 삶의 지휘 저하되구요 네번째는 간병비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완치율을 더 깊숙이 한번 제가 자세히 보면요 갑상선화 같은 경우는 100%에요 생존율이요 그리고 전립선화는 94% 유방암은 82%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79% 쭉쭉쭉 내려가면 위암이든 간암이든 폐암이든 치장암이든 아무래도 폐암이나 치장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이나 전립선화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존을 한다는 거에요 수술을 하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암 종류별로 같이 진단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일반암 같은 경우는요 유사암이나 소액암을 제외하고 모든 암을 일반암이라고 그러고요 소액암은 유방암, 자궁암, 방관암, 전립선화 여기에 지금 한가지가 없는데요 초기 갑상선화암 외의 암을 소액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암인데요 유사암은 갑상선화암, 제자리암, 경계소륜암, 기타피부암 글자로 줄어서 갑기, 경, 재람 얘기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은 따로 이 네가지 암은 유사암이라고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소액암이 유방암, 전립선화암, 초기 유해, 갑상선화암이 보장이 된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액암은 유사암에 비해서 가입한도가 높게 구성이 되지만 유사암보다는 권리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사암에서도 보상이 맞고 소액암도 보상이 맞는 하나생명 스페셜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페셜암 하나생명 스페셜암보험의 장점은 첫 번째는 일반암이 면책기간이 있지만 모든 보험사가 현재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 100% 이런 감액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생명은 면책기간이 있지만 감액기간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0일, 90일만 지나면 일반암 진단비가 최대 1억 1억까지 100% 보장이 되는 거고요 소액암이나 혹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이 되는 대신에 감액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100%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의 모든 보험사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데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일반암은 면책기간이 있는 대신에 감액기간이 없고 소액암이나 유사암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 없는 대신에 감액기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생명의 스페셜암보험 좀 더 깊숙이 한번 제가 말씀 말씀드릴게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초기 갑상소암 제작전망내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소 용량 이런 부분들이 1년 미만 시에는 50% 보장이 되지만 1년 이후에 100%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그게 중간에 소액암이죠 유방암 전립소암 그 초기 이후에 갑상소암 이런 부분들이 5천만원 보장이 돼요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지난 100% 이것도 감액기간이 같이 종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갑상소암이 갑상소암 진단받았다 그러시면 일단 유사암에서 2천만원 그리고 소액암에서 5천만원 합이 7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위암이든 폐암이든 최장암이든 1억원까지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1년 미만 시에는 삭감 조정은 없으나 90일은 면책기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감액기 없이 100% 100%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암 같은 경우는 유사암이나 소액암이 제외된 모든 암이 일반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납입 면제가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암 및 유방암 전립수암 여성 생식기암 및 직격장암 진단받으면 납입 면제가 돼서 보험료를 차후에 안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상부구조에 보면요 암 진단시 일단은 1억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여기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액 질병진단금이 이게 또 멜트가 있어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소암 그리고 대장전망내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그리고 경력성종양이 각각 진단받으면 2000만원씩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보험회사가 암 진단시 유방암이든 자궁암이든 그리고 기타피부암이든 뭐 상피내암이든 대장전망내암이든 진단받으면 최초 1엔만 진단되고 그냥 나머지 치약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은 각각 200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받았어요 근데 2000만원 받으시고요 1년 후에 대장전망내암으로 진단받았어요 그것도 2000만원 받으시고 또 1년 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받았어요 그러면 2000만원 보장이 각각각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뭐 10,4번 받으면 솔직히 죽어야죠 근데 이 각각각 보장이 되는 건 매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상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밑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밑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사암 대장전전망내암 제자리암 경계성률암 진단받으면 각각각 진단금이 2천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일단은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초회 보험료 빠져간 나감부터 보장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1년 미만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100% 보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게 소외감인데요 소외감은 유방암 전립소암 초기 이후에 갑상소암 진단받으시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계약일로부터 그 날로 포함해서 90일은 면책기간이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전에는 면책기간이 없다고 했는데 일단 면책기간 없는거는 소외감 및 제외한 유사함 제가 면책기간 없는거는 유사함과 면책기간이 없고요 소외감과 일반함은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외감 같은 경우는 초회보험료 빠져간 날로부터 계약일로부터 그 날로 포함해서 90일이 지나면 이제 보장이 되시고요 면책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미만시에는 50%가 보장이 되고요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일반암이에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이 있는데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소외감이나 유사암이죠 좀 더 깊숙히 말씀드리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방암 및 전립소암이나 그 외의 암보험 그리고 기타피부암 갑상소암 제자리암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나서 나머지 암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달부터 면책기간이 없고요 그리고 보험금 삭감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가입 즉시 보장이 되지만 1년 미만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감액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소외감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 90일이 있고요 그리고 1년 미만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이럴 때는 감액기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암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가입 즉시 보장이 되는게 아니고요 90일 면책기간이 있는 대신에 90일 지나면 100% 100%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지 이해하셨죠? 이제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다시 도표가 있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어깨에 누적 없는 암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한화생명에서 스페셜 암보험이에요 말 그대로 스페셜 이제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어깨 누적 없이 일반암 1억 소외감 5천만원 그리고 유사암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사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 전립사암 초기 이후에 각성소암 유사암 같은 경우는요 기갑경계죠 그래서 기타피부암 갑상소암 경계성요냐 제자리암 그리고 대장전망래암 이게 유사암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일단 일반 같은 경우는 감입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90일만 지나면 모두 다 100% 보장이 되시고요 90일 이후에 최대 1억원까지 업계 최대 금액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 세번째 원발코드 진단시 각각 중복해서 보장이 되고요 일반암 소외감 진단시 납입면제가 돼요 자 납입면제 같은 경우는요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각각 지급이 되고 단 전이나 재발코드 진단시 중복이 지급해서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 1회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호 2 고급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암 1억 소외감 5천 유사암 2천원 시에 암삼암 1천원 했을 때 보장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도표로 나와 있어요 30세 같은 경우는 이게 20년나 20년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보험료가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30세 같은 경우는 여성 나이는 36,000원 정도 하고요 남성은 일단 여기 보시면 26,000원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552 일반형이에요 일반암 5천 소외감 5천 유사암 2천 암삼암 1천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보험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2 유사암 전용이 있어요 일반암 2천 소외감 2천 그 다음에 유사암 2천 암삼암 1천 이제 의무특약이죠 암삼암 1천 이렇게 구성하시면요 여자 나이 50세 기준으로 21,000원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27,000원에 구성이 되시고요 뭐 60세 같은 경우는 솔직히 28,000원 남성분들은 5,000,000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세명의 스페셜 암보험은요 최강의 암보험이에요 제가 지금 14년 이제 보험 영업하고 판매하면서 암보험이 이렇게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이 확대된 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자 일반암 1억 소외감 5천 유사암 2천 암삼암 1천 이렇게 해서 가입이 구성이 되시는데요 왼쪽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참조해서 저한테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고대회로 진행해서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도 보시면 암 5천 소외감 5천 유사암 2천 이제 천 이제 오른쪽에도 일반암 2천 소외감 2천 유사암 2천 암삼암 1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보험료가 각각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보장 내용이 아무래도 중간이 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보험료 또한 좀 틀리다는 거 나와있고요 20년 남 20년 갱신이에요 네 가지 상부 특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큰 보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능하시고요 일반암 1억 소외감 5천 유사암 2천 까지 최대 갑상사암 7천 7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구조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타사 누적을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명, 손해보험 최대 2억까지 보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삼성화제만 뭐 누적 없이 4억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하산생명 같은 경우는 타사 누적 없이 유사암 한도 초과자 인수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암이 감액 기간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90일만 지나면 최대 1억 1억까지 100% 보장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가입하실 때 최대한 가입 후에 감액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발 코드가 진단시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 각각 중복해서 보장이 되시고요 이런 부분은 매우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 가입 연령은 남성분은 76세 여성분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연령별 최대한도가 61세부터 65세까지 일반암 5천 66세 이후는 일반암 2천 소외감 2천 그리고 71세 이상은 유사암 천 천까지 가입을 한다는게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일반암 면책기간 90이 있지만 일단 감액기가 없는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외감이 면책기간 90이 있지만 91일부터 이제 감액기간도 각각 일반천 똑같이 적용이 돼서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구요 세 번째는 유사암이 최대 2천만원 근데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큰 장점은 면책기간은 없구요 감액기간은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되는 구조로 가입이 가능하시구요 여기서 또 하나 가장 큰 메리트는 유사암에서 갑상소암 보장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또한 소외감에서 초기 증상 초기 이외에 갑상소암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갑상소암 진단시 최대 7천만원 7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구조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주시는데요 이 내용 보시고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구요 설계 문의나 가입 문의 언제인지 연락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문자나 유선으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방이었습니다